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리고 여기 부동산 임장 서비스 임장비서 서비스 한 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부동산이 들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돌아다니 어디가 부동산 중개업소 들어가서 쭈빗쭈빗하기 못해 전문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서 다 해준다 가시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을 아예 섭외해서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부터 임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해준다는 거잖아 매칠나 어디 가시면 되고 매칠나 어디 가시면 됩니다 약속까지 잡아준다니까 부동부동 앱에 들어가시면 임장비서 서비스 이용하시면 공짜로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하도 안 깔아서 사업을 바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해내신 겁니다 진짜 부동부동 임장비서 서비스와 아주 관련 있는 주제 오늘 귀인은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언더스탠딩에 오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진짜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출연료 차별지급 사태로 인해서 농담입니다 요즘 청약제도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청약제도 좀 제도를 알려주겠다 네 청약제도가 바뀐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바뀔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9월에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납입 인정금액 상한선이 25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게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바뀌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10만 원만 넣어도 됐었는데 그럼 25만 원을 내야 될까 아 이거 둘이서 우리 부부가구에서 25, 25씩 50만 원씩 내는 건 너무 부담인데 청약통장 이거 내는 게 맞나 혹은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거 유지하는 게 맞나 깰까 뭐 이런 분들 고민 많으실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준비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 청약통장을 그럼 과연 9월부터 25만 원씩 내야 되느냐 내야 될 분과 안 내도 될 분과 갖고 있기만 해도 될 분과 아예 그냥 없애셔도 될 분 이런 거 좀 발라드리겠다 와 맞춤형으로 너는 청약통장 없애 너는 얼마내 20만 원씩 부어 그거 해준다 아니면 가능성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그냥 집을 바로 사세요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발라드릴게요 그냥 남들 내니까 여지껏 냈거든요 10만 원씩 그럼 크게 부담 안 되니까 10만 원 정도야 사회 초년생 때도 야 청약부터 부어 해가지고 부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라면서요 자녀가 고등학생 되면 청약통장 만들어주세요 그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만 14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25만 원씩 꼬박꼬박 3인 가구라고 해도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는 게 맞아?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청약 제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청약통장을 유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고민 있으신 분들 고민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의 끝나고 따로 모셔서 체중 감량 강의를 따로 해라 지금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알고 있는 김현우 맞냐 저게 언더스탠딩의 과거 흑역사 동영상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우 제가 봐도 진짜 와 와 뚱뚱하다 그것 좀 지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영상 그대로 다시 그냥 따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하나씩 배워보죠 일단 청약이 아예 그냥 기본부터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냥 중간부터 알려드리면 그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 전혀 안 될 테니까 청약통장을 왜 갖고 있느냐 딱 하나죠 청약하려고 네 청약하려고 어디에? 아파트 아파트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청약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분양한다 30세대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청약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청약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주택 보통 이제 공공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국민주택 내에 공공주택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LH, SH 이런 곳에서 짓는 아파트가 다 국민주택, 공공주택이다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법에서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저기는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만 있습니까? 그렇죠 더 넓은 건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건 국민주택이 아닌 거예요 공공주택이 아닌 거고 그리고 민영주택은 그 외에 롯데캐슬 이번에 누가 하셨죠 어디죠? 메미안 이런 것들은 다 민영주택 공공주택이 아닌 그래서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다 통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된 게 2009년 5월에 통일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의 통장은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이라는 통장이 있었어요 부금이랑 예금은 같은 거예요? 다릅니다 부금은 적금의 형식이고 예금은 정기예금처럼 그냥 한 번에 목돈 묻어놓는 형태 그런데 부금은 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민영주택의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 게 적금의 형태인 부금통장인 거고 만약에 나는 100제곱미터 넘어가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넣고 싶다 그러면 청약예금통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럼 내가 통장 은행에 가서 이 부엌이 짜증나셨다 내가 은행에 가서 저는 청약통장 가입하러 왔어요 그러면 부금이냐 예금이냐를 결정했어야 됐어요 부금이나 부을 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인 1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시점에서 나는 먼 미래에 어떤 주택을 사야지 라는 걸 미리 결정하고 가야 됐던 이상한 미친 그게 2009년 이전일 2009년 5월 이전에 이전에는 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을 또 청약을 하려면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금이고 초과는 예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금을 예금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난 큰 집으로 갈아갈 수 있어 부금을 붙다 보니까 나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좀 될 것 같아 그럼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주세요 이건 돼요 그럼 청약예금은 면적 상관없이 민영주택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청약저축도 이쪽 민영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역은 안 됩니다 역은 안 됐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과거에 있던 청약통장 세 가지가 아직까지도 해지 안 하고 남아있는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청약저축으로 갖고 계신 분 부금은 예금 그렇죠 예금 갖고 다 따로따로 있죠 그리고 2009년 5월에 야 어떻게 주택을 청약하기도 전에 만들 때부터 그걸 결정을 하냐 고객님 지금 돈이 없어 보이십니다 일단 부금으로 하시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주택 옛날에 주택은행 주택은행에서는 뭘 가입하고 은행마다 달랐어요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주택 부금 청약 부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국민은행 주택은행 가가지고 직원이 만들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갖고 있었는데 8호 제곱미터 이상이네 이하냐 이하인 민영주택에 청약 넣을 수 있는 주택 부금을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어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민영주택에 청약을 못 넣고 그래서 결국 깨고 주택청약 종합조칙이 나타났을 때 다시 들었어요 깨고 다시 들었는데 이게 전환은 안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전환도 가능하게끔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민영주택에 넣는 청약 부금 예금은 바꿔도 되지만 청약 저축 통장은 바꾸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 통장을 옛날에 가입하고 있는데 있다 서람 열어보니까 그러면 갖고 있으면 그냥 있으면 돼요? 깨요? 버려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건 이제 뒤에서 이걸로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에 따라서 깰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라 그러면 어떤 주택에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느냐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자격 조건은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살면서 저기 어디 대구에 있는 아파트 청약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거주지 있잖아요 거주지 거주지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은 서울에만?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나눕니다 아파트에? 네 아파트에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을 나누는데 해당 지역은 말 그대로 그 해당 지역 네 사는데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도는 제주도 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도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인근 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 서울시는 그냥 수도권으로 묶으면 됩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인천, 경기, 서울 다 상호 크로스해서 넣을 수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사시는 분들은 대전에 넣을 수 있는데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충남에 넣을 수 있는데 충북에 사시는 분들은 충남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분이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세종 특별자치시는 대전이나 충남 사시는 분들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9년인가에 바뀌었어요 2016년인가 세종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아도 다 넣을 수 있고 충북은 충북 따로 광주는 광주와 전남이 인근 지역으로 묶여 있고 전북은 전북 따로 전북은 전북만 대구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은 경남하고 묶여서 정의점 넓고 강원은 강원도만 이렇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현재 거주지 기준이니까 분양 공고가 떴다 그럼 분양 공고일 기준 어디로 전입되어 있느냐를 보고 넣으셔야 돼요 제가 서울에 살아도 경기도도 늘 수 있다 이런 거죠 인천 경기도까지는 늘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넣을 수는 있지만 경기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에만 쭉 살고 여기에 쭉 살고 싶어 하는 분한테는 우선권을 좀 줘야 되잖아요 서울 어디 저기 사시는 분이 고향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저기 좀 해볼까? 라고 하는 분들보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우선권을 조금 더 줍니다 배정 비율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거주지역 우선권은 있다 그래서 그분들 먼저 뽑고 여기서 미달되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분들 먼저 뽑아놓고 당연히 차고 넘치죠 넘친 분들과 해당 지역이 아닌 분들 묶어가지고 다시 한 번 뽑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가려면 좀 불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넣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넣을 필요 없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거 나도 해당되는데 하지만 거기가 경쟁률이 속대말로 빡시다 그러면 이미 거기서 끝나고 그다음에는 70% 이렇게 우선 배정된다면 30%의 가능성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 건 조건이 뭐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살다가 서울에 왔으면 해당 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고 그 역산해가지고 연속적으로 몇 년 이상을 거주를 했느냐 그건 이제 공공운에 나와 있습니다 연속으로 살아야 된다? 네 연속으로 그러니까 뭐 저는 20살까지는 진짜 서울에 계속 살다가 잠깐 저기 취업해가지고 대구에 한 1년 정도 살았다가 다시 이제 지난달에 서울 왔어요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럼 서울시민 아니에요? 청약에서는? 네 그래서 그 연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공고일을 기준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됐죠 그리고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우리가 청약 1순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약 1순위 2순위 얘기하는데 1순위가 중요하긴 합니다 왜 중요하냐? 1순위가 아니면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국민주택에 청약 1순위 요건은 뭐냐?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2년 경과하면 어느 지역이든 1순위예요 2년이 경과하고 연체 없이 24회를 납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뭐 납입을 안 한다거나 중간에 길게 빵꾸 났어 한두 개 빵꾸 났어 그건 이제 나중에 납입해도 채워지긴 하는데 납입 인정기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1년 이상 연체했네? 그러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납입이 인정이 되니까 언젠가는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어쨌든 2년 경과하고 24회 납입하는 건 사실 뭐 어렵진 않겠네요 어렵진 않죠 누구든 날성할 수 있죠 사실상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세대에 있는 직계 좀비석 위아래로 다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게 다 충족이 되면 1순위예요 간단하죠? 한집에 사는데 다 무주택자여야 되고 무주택이고 1년 2년 이상 가입했고 24회 이상 납입하면 투기 과열 지구고 뭐 아니고 다 일단 1순위다 그런데 다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5년 이내 당첨자가 속한 세대는 안 되고 결국은 국민주택에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때는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주택 아니어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세대주가 아니게 되면 2순위로 밀리고 2순위까지 돌아오는 건 뭐냐면 1순위에서 미달랐을 때 미분양 아파트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 나이 26살이고 대학 졸업했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엄마랑 같이 살아 아빠랑 같이 살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엄마 아빠 같이 판자 있어 그럼 안 되네 나는 무주택자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집 살 거 지금 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의 나이를 봅니다 주택 소유자의 나이를 봐서 60세가 넘어가면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둘 중에 둘 다 60세를 넘어가요? 아니요 한 세대에 들어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요 엄마 아빠라고 칠게요 저는 이제 26살이고 엄마 아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동 명의로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그 명의자가 모두 다 60세가 넘어야 돼요 아빠는 62세인데 엄마가 58세다 근데 공동 명의다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하여튼 60세가 넘어왔네 그렇죠 아빠만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아빠는 62세 엄마는 40세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거는 62세 넘어간 아빠가 오롯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니까 괜찮다 내 집이 아닙니다 그건 무주택 세대예요 그건 부모라서 그런 거죠? 보통 부양가족이 집이 있으면 형제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직기 좀비 속 위아래로 위아래로만 따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한 가족으로 돼 있는데 26세가 세대주로 돼 있어요 근데 난 무주택자야 근데 부모를 부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부모가 집이 있어 그래도 그게 무주택자로 다 쳐져요? 잠시만요 어떻게 해요? 나이가 제가 아들인데 아들이 세대주예요 세대주가 부모를 부양해 부양가족이에요 우리 노인 부양가족이에요 근데 집이 있어요 그래도 60세가 넘어가면 저는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로 되는 거예요?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족하기 쉽겠죠? 쉽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빠나 엄마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60세 넘으면 무주택자 다 해주지 공동명의로 해놨으면 둘 다 넘어야 되고 단독명의만 한 사람만 넘어도 되는 건 이상하죠? 취지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세요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아이 낳고 엄마한테 애들 돌봐달라고 하면서 합가하는 경우 있잖아요 합가하는 경우에 부모님이 만약에 60세가 한 분이 안 넘으셨는데 공동명의 주택인데 우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그래 오빠 그러니까 내가 시부모님 모시지 말자고 그랬잖아 왜 자꾸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만들어 반대의 경우에서 시부모님이 만약에 합가하자고 한다 자녀들이 그런데 싫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공동명인데 엄마가 아직 60세가 안 넘어서 어머니 너희 청약할 때 불이익 받는다 이렇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건 좋네 미안하다 어쨌든 이렇게 복잡해요 아빠가 집 있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이거 말고도 소형 저가 주택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수도권은 1억 6천 공시가 1억 6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뒤에서 특별공급 설명 드릴 테지만 그게 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니까 오늘 안에 안 된다 기본적인 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청약 통장에서 무주택자라고 사주는 거지 이거 양도세 할 때는 무주택자 그거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청약만 양도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민용주택의 청약 자격은 19세 이상이면 돼요 일단 주택 기준 없죠? 없어요 무주택자 주택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19세 이상이고 2년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만 넣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1순위예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가 속한 세대 이 세대주가 아닌 자는 투기과열 지역 여기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청약과열 지역 규제지역이라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붙은 게 2주택 이상 그러니까 1주택까지는 돼요 1주택까지는 아니 근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1순위 1순위여도 그렇죠 경쟁률이 그래서 가점제로 결국 다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라는 건 약간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개나소나 다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저기 2순위가 되는 사람은 아니 포기하셔라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2주택 이상은 개도하냐 아니 또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언을 했네요 어쨌든 누구든 다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2순위다라고 한다면 그냥 청약통장 없어도 된다 아니 특별공급 이런 거는 2순위 상관없잖아요 또 세대주냐 아니냐 또 상관없는 경우도 있던데 특별공급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되고 여기서 나온 지역별 예치금 이건 얼마냐 놓고 보면 그럼 청약통장에 우리가 얼마만 쌓아두면 돼 서울과 부산 이거 이 지역은 내가 거주하는 곳 기준입니다 거주하는 곳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청약을 넣으려면 3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쭉쭉쭉 가서 모든 면적에나 다 넣고 싶다 1500만 원만 넣어두면 대한민국 어디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이든 넣을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1순위 요건은 되고 청약 부금은 이것만 된다 이거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을 만약에 옮겼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청약예금 청약 부금 가입자는 저 지역 옮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해당 은행에 내가 지금 서울 살고 있어서 얼마를 넣었는데 기타광역시에 살고 있어서 대전에 있어서 250만 원 넣어놨는데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돈만 넣어놓고 한 50만 원 추가로 넣어놓고 서울에 청약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지역을 미리 바꿔놔야 된다 그럼 얘를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가면 그럼 1500만 원을 내가 넣어놨어요 서울에 사니까 네 그건 상관없죠 많이 넣어놨으니까 많은 건 괜찮아요 네 많은 거는 상관없죠 그럼 빼도 됩니까? 못 빼요 얘는 한번 낙장부립 들어가면 못 뺀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예치금 이래서 민용주택에 나는 청약을 넣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걸 초과해서 넣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딱 맞춰서 넣으면 됩니까? 네 딱 맞춰서 넣으면 되고 1500만 원 그러면 모든 면적이니까 그건 1만 원은 만 원 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1500만 원이면 최대 그냥 끝 모든 지역 가도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동점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1순위 그냥 쇠고 쇠죠 2순위까지는 아예 기회도 안 올 것이고 그럼 1순위 내에서 당첨자는 어떻게 고르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주택을 우리가 청약을 넣을 땐 일반 공급이라는 게 있고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아까 1순위 요건을 충족하면 다 모여봐 오케이 여기서 이제 뽑을게요 하는 게 일반 공급이고 누구든 넣을 수 있어요 그 1순위 요건만 충족하면 특별 공급은 이거는 기본이고 그거 외에 별도로 충족해야 돼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여야 돼 다자녀 특별 공급은 다자녀여야 돼 그 사람들만 줄서 여기서 뽑을게 하는 게 특별 공급이라는 거죠 자 일반 공급이 허들이 사실 낮으니까 일반 공급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납입한 돈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습니다 돈 많이 낸 사람 국민주택의 경우는 네 국민주택의 경우는 40제곱미터 초과만 보시면 돼요 그 이하는 사실상 거의 분양이 안 되고 그냥 저소득층 임대주택용으로만 나오니까 이건 의미 없고 초과 저축총액 많은 사람 그리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여야 됩니다 그 세대가 그러면 저축총액 많은 사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얼마나 많이 넣어야지 많은 사람 좋은 질문입니다 많이 넣을수록 많이 넣어줘요 그냥 계속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10만원씩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9월달부터 이걸 25만원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넣는 게 한 달에 그럼 100만원씩 넣어 그럼 100만원씩 인정되는 게 아니라 100만원을 넣든 천만원을 넣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줘요 카운팅이 10만원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120개월 냈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50만원씩 냈더라도 최대는 120개월 곱하기 10만원 1200만원이 맥스 그러네요 그런데 앞으로 9월부터는 그 10만원 인정 금액을 25로 상향해주겠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일반 공급 국민주택 일반 공급에서 우선권을 갖기 위해선 25만원씩 부어야 되겠네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내 앞으로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청약통장을 가입했는데 3년 전에 가입한 사람이 10만원씩 꾸준히 부어왔으면 저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납입을 하지 않는 이상 혹은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납입을 하지 않는 이상 더 많이 납입해봐야 10만원까지만 인정됐는데 9월부터 이 사람이 10만원 내고 내가 25만원 냈다라고 한다면 역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하지만 금액이 우선이에요 횟수가 아니라 네 횟수는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초과인 경우에는 금액이 우선이니까 무조건 이 약물고 내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냐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2020년 2월에 마곡 구단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당시 SH에서 분양을 했는데 보시면 당첨자가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260만원이고요 여기는 2,090만원이에요 형태만 다르고 어쨌든 2,000만원 넘어갔죠 59제곱미터도 심지어 여기 빡셀 거라고 생각해서 눈치게임 하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그때 4억인가 6억인가 분양돼서 지금 두 배 넘게 뛰었죠 그리고 예비자들만 하더라도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게 2020년 2월에 분양됐고 주택청약종합조축이 출시된 건 2009년 5월에 출시가 됐어요 2009년 5월에 주택청약종합조축을 만들자마자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도 10년 10개월 130개월입니다 그러면 얼마? 10만원씩 납입했으면 최대? 1,300만원 1,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당첨자가 커트라인이 2,090만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뭐예요? 청약저축 가입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서 주택청약종합조축이 출시되기 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급, 청약부급이라는 통장이 있었는데 청약저축을 갖고 있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용도 용도로만 출시된 그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납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당첨이 됐다는 거죠 결국 여기에 당첨된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조축을 가입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옛날 청약저축 가입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내 앞에 이만큼 줄 서 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가입한 사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전국에 34만 5천 명 1순위는 27만 명 정도 그러니 그분들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계속 납입을 하고 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못 이긴다 주택청약종합조축으로는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당첨 가능성 제로다 그럼 내가 지금 청년인데 공공주택에 하려고 지금부터 부으면 그 앞에 30만 명이 그냥 싹 다 나가고 다 가질 때까지 기다려야 내 차례가 오는 거군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달라요 이건 마곡지구잖아요 최근에 그나마 분양한 2022년 검단의 힐스테이트 웰카운티라는 아파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천만 원대도 있고 그러네요 1670만 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발라내야 되냐 나는 서울에 살면서 서울의 공공분양 주택을 받을 거야 일반 공급으로 이거는 주택청약종합조축으로는 가능성 제로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수도권인데 이 지역에서 내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해당 지역 거주자다 그리고 난 여기서 받을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해볼만 하고 서울은 옹물이니까 서울은 가능성 없죠 그 통장 가입자가 몇 명이라고요 34만 명 그거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서울에 17만인가 청약콤에 들어가면 통계 나와요 17만 명이면 그 사람이 언제 정도 빠질까 그게 카운트 그분들한테 준다고 쳐 매년 해 매년 빠져 이분들한테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포기할 줄 알았죠 계산 안 해봤지 이분들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조축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뭐냐 청약저축은 세대주를 변경하면 그냥 명의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은 내 거를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조건이 세대주 변경이어야 돼요 안 쓴 거 안 쓴 거를 안 쓴 거죠 당연히 안 쓴 거를 할아버지가 지금 아휴 내가 이거 30년 동안 냈어 3600만 원인데 이거 나는 집이 있고 이순이야 어차피 넣어도 안 돼 아들아 이거 네가 물려받아라 그러면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세대주 변경의 사유로는 아들이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서 그러면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서 나의 배우자에게 주고 싶다 그럼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면서 배우자를 줄 수가 있고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에게든 물려줄 수 있는 통장이 청약저축통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조축은 사망해야지 상속만 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통장은 사실은 국민주택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입장할 수 있는 그냥 프리패스 입장권이에요 청약저축통장 나비만 쭉 해왔으면 그걸 왜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건 청약저축이요? 법인 무기명 골프장 회원권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가입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달랐어요 지금 주택청약종합조축은 누구든 가입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기간 동안에 납입한 거는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해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가입 기준이 달랐어요 이 통장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든 이전을 해줄 수 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번에 주택청약종합조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명의변경이 안 되는 거죠 굳이 바꿔서 얻을 건 하나도 없다 만약에 민영주택청약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청약저축을 바꿔도 되겠지만 공공분양주택이 사실은 장점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고 로또 분양이 될 수 있다는 청약저축이 하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조축 2009년 이후에 나온 걸 가입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1인 1통장입니다 무조건 입주자 저축은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까지 집이 있어 이미 그럼 그분들은 청약 안 넣을 거 아니야 서울 사시는 분들 중에 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 이걸 물려주게 되면 그 자녀가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 찾죠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은 해놓은 게 뭡니까 어머 그거라도 가입하러 줬으면 그거 괜찮은 건데 청약통장 그래서 지역별로 봤을 때 세대주 변경만 해줬으면 되는데 한 달에 10만원씩만 넣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서 일반 공급은 나는 가능성 없다 서울에 살고 있고 주택청약종합조축이고 서울의 집을 마련하고 싶다 혹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청약통장 가입한 지 한 5년 됐다 그러면 일반 공급은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는 확률이라도 있잖아요 814만 분의 1 이거는 이거는 불가능해야 이거는 5년 6년 10년 납입했다 10년 납입해도 1200만 이거 살짝 될 수 있네요 지역에 따라서 근데 뭐 5년 이내 가입한 지 이거는 그냥 아예 포기하자 아니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10년 되고 언젠가는 되겠죠 나도 10년 되고 그것보다는 65세 해보겠다는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것보다는 당첨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게 나은 거죠 유튜버 특별공급 이런 거 없잖아요 특별공급이요 특별공급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어떤 게 가능성 있는지 보고 특별공급마저도 가능성이 없으면 청약은 깔끔하게 포기하셔라 아니면 될 만한 걸로 도전을 하시는 걸로 이 전략을 수정해야죠 뒤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요건 달성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 가점제를 적용하냐 뭐 이게 나뉩니다 무주택자 몇 년 그렇죠 무주택 부양가족 네 청약통장 가입기간 여기 있습니다 자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요거는 둘 다 이제 15년 이상이에요 무주택기간 15년 예 15년 그래서 아까 민영주택은 1주택자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가점제 적용받으면 결국은 무주택기간이 0점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1순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 이제 10월 8명 저것도 부양가족 못 이겨 저거 이거 못 이겨 그러니까 3명 막 3명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5년 채우면 누구든 만점이에요 49점 그러면 여기서 당락을 가루는 게 나머지 부양가족수인데 본인 5점 플러스 1명당 5점씩 올라갑니다 그럼 7명 지니고 있으면 지니는데 부양 뭐라고 하여튼 같이 살면 7명이 같이 살면 35점 만점 받았으면 이번에 나왔잖아요 청약 만점자가 3명이나 나왔잖아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물론 여기에 이제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 84점 만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 서울 커트라인을 보자면 이것도 아이고 여기는 빠졌네요 이것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서울 커트라인도 그 청약 열기 뜨거웠을 때 2020년에서 요즘 최저 커트라인이 60점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서울 수도권의 커트라인이 65.8 평균 그러니까 60점 안되면 명함도 들이밀지 말아라 수도권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60점 되려면 최소한 30살부터 무주택기간 인정되니까 그 전에 결혼했으면 결혼기간부터 인정됩니다 30살이라고 카운팅하고 30살부터 45살 청약통장 그 이전에 가입 그럼 45살 됐을 때 49점 꽉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수가 한 4명 정도 되면 어디 할만하죠 3명 정도는 이상 돼야 되고 3명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정도는 돼야 여기서도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어요 가점제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고고고 추첨제는 뺑뺑입니다 어떨 때 추첨제를 써요? 그럴 때 추첨제는 어디냐 수도권이나 공공택지 규제지역 이런 곳들은 가점제가 무선지권에서 70%까지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30%예요 똑같이 그냥 일반 청약해도 일부는 가점을 뽑고 일부는 뽑기를 뽑고 그렇죠 가점제 물량 추첨제 물량 따로 나와가지고 내가 집어넣을 때도 나는 가점제 쪽 추첨제 쪽 이렇게 따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따로 집어넣어야 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 100% 추첨제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다 나 민영주택 넣을래 라고 한다면 그냥 운에 맡기시면 된다 1순위는 돼야 되는데 1순위는 돼야 되고 일반 공급에서 운에 맡기시면 됐다 라고 하는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점제가 대부분이니까 안 되면 이런 것들은 포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게 특별공급이죠 일반 공급은 사실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분양 물량 중에 한 10에서 15%밖에 일반 공급이 안 나와요 워낙 특별공급이 많아시다 보니까 점점점점점 하다 보니 특별공급이 오히려 지금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은 안 되시면 빨리 포기를 하시고 지금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거는 구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LH에서 분양 SH에서 분양하면 다 국민주택 공공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민간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들은 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공급은 특별공급은 양쪽에 다 있어요? 양쪽에 다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국민 공공주택 민영주택 다 있지만 뽑는 게 방법이 달라요 민영주택에서 신분 부부 특공 뽑는 방법과 이게 다릅니다 네 난 이거 설명하면서 짜증나 도대체 왜 이거 누가 만든 건 진짜 노벨스상감이야 이게 1978년인가 79년에 청약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심플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그겁니다 뭐 저기 뭐예요 그 아이 안 낳는 수술하는 정관수술 정관수술 하면 가점 더 주고 그 정도의 약간의 규제만 붙어 있었는데 이제 누구를 더 배려해 주자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싶은 쪽으로 많이 이제 배려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더기 식으로 계속 바뀌어왔어요 바뀌어오다 보니 엄청나게 복잡해졌죠 자 일단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소득 돈을 많이 벌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 국민주택에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둘 다 네 둘 다 그럼 그 많이 버는 기준이 뭐가 어느 정도냐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보면 이번에 또 신생아 우선공급이라는 게 생기면서 또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크게 볼 거예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이건 매년 달라지고 조금씩 바뀌니까 큰 틀에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 있고요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당연히 요번에 생긴 거예요 아니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잖아요 또 주로 그러니까 소득이 막 맞벌이면 더 높잖아요 많이 벌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이 높아지는 근데 이 기준 높아진 것도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맞벌이 하면 그러면 우리는 못하냐 왜 맞벌이 페널티를 주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긴 게 이제 신생아가 있으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 15% 물량 내에서 그리고 착착착 밀려가지고 우선 공급 일반 공급 또 그냥 우선 공급 또 일반 공급 이렇게 쭉 나누는데 어쨌든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르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건 있는데 소득기준은 있는데 민영주택에서는 맞벌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는 신혼부부만 맞벌이가 그렇지 않아요 선행학습하시면 안 돼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면 조금 봐주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봐주는 거 없다 자 그런데 공공주택은 봐주는 거 있다 이거 화면 띄워주면 공공주택은 또 봐주는 게 있는데 훨씬 더 복잡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생애 최초일 때 생애 최초든 다자녀든 노부모양이든 신혼부부든 공공주택은 맞벌이에 대한 어드벤티지는 있는데 있는데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 머릿속으로 특별공급이라는 걸 내가 넣을 수 있는 기준은 돼 신혼부부야 다자녀야 그럴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소득기준은 있어 그런데 그 소득기준이 공공주택은 훨씬 복잡하니까 해당하는 입주자 공고문 다 들여다보고 대면 청약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최소한 160%를 초과하면 그냥 그거는 자꾸 비속어가 생각나라 가능성 없거든요 그리고 한 140% 이내는 들어와야 그나마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대비 소득이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이 쳐주는 것도 아니라 낮을수록 먼저 뽑으니까 저소득부터 먼저 줄 세워서 그렇죠 먼저 뽑는데 먼저 뽑다가 여기서 탈락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내려와서 또 그들끼도 해요 먼저 뽑고 여기서 안 되신 분들 여기서 또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되니까 밑으로 가면 갈수록 경쟁률은 훨씬 치열해져서 사실은 1, 2, 3단계까지 올 리도 없어요 1, 2단계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저소득층에서 끝나버려요 소득 구간을 또 세 바구니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쪽 바구니에서 뽑고 또 뽑고 그렇죠 1단계로 뽑고 그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잠깐 뒤늦어 지금 빌드업 빌드업 큰 개념 일반공급 특별공급 있고 특별공급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소득을 봅니다 특별하게 주는 거니까 소득을 봅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은 우선해서 준다 그렇죠 그런 컨셉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 많이 낳아서 특별공급에 도전할 거야 그런데 하필이도 운 없게 우리 아버지 아빠가 남편이 잘 벌어 이런 건 꿈 깨셔라 그냥 구주택 사셔라 그런 거 일단 소득기준 있고 자산기준도 있으니까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그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판단을 해두셔야 된다 소득할 때요 월급 받는 분은 그냥 월급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작년 소득입니까 그럼? 아니요 직전년도 2개년도 소득 이거는 제 작년 소득 작년 소득을 보고 그리고 우리 뭐야 그 아이 낳게 되면 육아휴직하고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기타 등등 좀 받는 나라에서 주는 것도 있고 뭐 가끔 그걸 경우에는 이제 2개년도 소득을 비교를 해봅니다 그 기준이 또 있어요 작년에만 특별히 낮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육아휴직한 건 잘라내고 안 했다고 치고 복직한다고 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얘가 육아휴직했으면 그걸로 들이밀려서 저소득은 안 되고 네 그러지는 말아라 야 음 그럼 뭐 실업을 했어도 그것도 안 되고 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다르죠 내가 이제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복직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에 나는 원래 억대 한 번 봤는데 작년에 실업을 하느라고 취업을 그러니까 한 6개월밖에 일 안 해서 한 5천만 원 받았어 그거는 5천만 원으로 봐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업을 했을 때 청약을 넣어야 되겠네 사실은 그래서 거의 크게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틈이 거기에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걸로 번 소득 이런 건 안 쳐줍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것도 괜찮아요 자산을 보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소득이 초과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얼마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주택 말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 금융 자산은 공공주택에서 자산 기준 충족하는지 따로 봅니다 소득 중에는 기타 소득 같은 게 있어도 괜찮다 기타 소득 소득 때 신고되는 거에 따라서 다르죠 아 그건 신고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신고되는 기타 소득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여튼 소득 기준이 있다 특별공급에는 자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금 딥하게 들어가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어떻게 뽑느냐 우리가 신혼부부다 지금 갓 결혼했어요 그러면 신혼부부들한테 여쭤보면 청약 넣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라고 다 같은 신혼부부는 아니다 누구 먼저 뽑느냐 민용주택에서는 화면 보시면 신생아 있으면 1단계에서 먼저 뽑아요 15%를 먼저 줘요 2세 미만의 신혼부부 그리고 소득도 100% 이하 맞벌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 소득도 빡세요 그리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준인데 별도 기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빡셀 거 아니에요 애만 있으면 신생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털렸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남으면 신생아 일반 공급 우선 공급하는 건 소득이 요정도 낮은 분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높으신 분들 끼리 모아놓고 2단계에서 5% 우선 공급해요 소득으로 하는군요 일단 신생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1단계 낙첨자 포함해요 경쟁 있으면 별도 기준 뒤에서 설명 이렇게 해서 넘치겠죠 그럼 3단계까지 내려옵니다 거기 20% 먼저 가져가요 신생아 없는 사람들 하고 이제 신생아 있는데도 앞에서 떨어진 분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중에 소득 제일 낮은 사람 그럼 1단계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네요 네 1단계 신청자 그리고 경쟁이 있으면 이것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고 뭐 특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애가 있어야 돼요 애가 있어야 된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3단계까지 왔을 때 보면 애가 없으면 여기서도 밀릴 거 아니에요 밀릴 테니까 애가 없는 신혼부부다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아 나 당첨 가능성 없네 없네 쉽지 않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라는 건 이미 나라에서 발표를 하죠 그렇죠 그 소득이 나의 올해 소득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 신고된 소득 만약에 작년 소득 소득 확정은 7월에 되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끝나고 나서 그래서 분양을 만약에 6월에 했다 그러면 작년도 소득을 보는 거고 10월에 했다 그러면 7월에 확정된 소득을 보는 거고 분양 당시에 최근 소득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소득이 지금 거기에서 그걸 충족시키는지 안 충족시키는지 내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알 수 있죠 작년 5월에 신고된 소득은 이미 그러니까 사실 재작년에 번 거죠 그건 작년 5월에 신고가 됐고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소득금액 증명은 나올 텐데 재작년 소득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거가 뭘 넘으면 안 되냐 안 되냐는 기준은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재작년에 나랑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이 번 도시근로자들의 소득과 비교하면 돼요? 이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은 발표를 하잖아요 매년 달라지잖아요 매년 달라지는데 내가 계산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올해 내가 지금 만약에 8월에 넣는다 그러면 8월에 뭐가 분양 공고가 떠서 넣으려고 한다면 소득 얼마요? 라고 했을 때 작년 소득이 올해 조회가 되죠 이미 확정됐으니까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러면 2023년 내 연봉이 얼마인지 그 연봉하고 그 다음에 2023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120%가 얼마인지 표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사장님 제가 내년이나 언제쯤 넣어야 되는데 올해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과 저의 소득을 비교하니 제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간당한당하구나 좀 깎아주십시오 라고 조절할 수 있냐 그 정도의 노력이면 아니면 이건 예측 불가냐 예측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알 수 없죠 그럼 끝까지 끝까지 모르는 거죠 만약에 너무 많이 받으면 당연히 적게 받으면 이거 확실히 알겠으나 7월 전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5월에 이번 올해 5월에 입주자 모집공과가 떠가지고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소득 얼마야 그러면 2023년 소득이 아니라 2022년 소득을 갖다 내야 되죠 2022년 소득이 2023년에 평균 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되냐 안 되냐 비교해봤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월급 깎아주세요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8월 이후에 했다 그러면 작년 소득하고 비교를 하는 거니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내가 청약을 넣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추 감은 오잖아요 내년에 넣으려면 2025년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2024년에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을 볼 거고 그 평균 임금은 지금이 크게 차이 안 날 텐데요 500만 원인데 재작년에도 알겠어요 그래서 500만 원 살짝 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뭐 10만 원 줄여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우 네 와 알겠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있어야 된다 아이가 없으면 가능성 없다 그리고 별도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겁니다 지역 우선 공급 해당 지역에 오래 산 사람 2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요거 우선에서 뭐 70%인가 75%인가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려나고 그리고 밀려났을 때 두 번째가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결국은 여기도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능성이 없다 안되네 안되네 네 그럼 신혼 특공이 아니고 자녀 특공이네 근데 신생아 신생아 그 신생아를 플러스해 준 거죠 2년 이하의 신생아 요번에는 그 신생아라는 요건을 플러스해서 우선 공급을 따로 배정을 해 준 거고 이게 없었을 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배점표를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민영주택하고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의 공공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민영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공공주택인데 여기 보시면 우선 공급 70% 여기에는 신생아가 없어요 공공주택에는 그러면 경쟁이 있으면 배점 순으로 뽑는데 소득 그 다음에 별도로 배점 여기도 두 번째로 소득 별도로 배점 별도로 추첨 그러면 배점표는 뭐냐 보시면 여기서 소득 한번 보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얼마냐를 봐요 자녀 있어야 되죠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냐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 만점 받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3년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3점 만점 이거 한 부모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 이건 지우시고요 3점 내가 혼인한 지 3년 이하다 그러면 3점 여기서 만점 받고 주택청약 24회 이상 2년 이상 갖고 있었다 그러면 3점 만점 받는 거고 여기 연속해서 살았다 3년 이상 그럼 3점 만점 9점 받는 거죠 9점 만점에 그럼 당락을 가르는 게 결국은 자녀 수 자녀는 많은데 여기에 거주한 게 뭐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것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커트라인 아까 마국지구를 보면 그때가 11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동점자가 나타났을 땐 추첨 나는 애가 셋이었는데 저런 거 하나도 안 해봤을까 미리 집을 샀으니까 그렇죠 집을 샀으면 공공주택은 그렇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혼부부이신데 주택 마련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 자녀가 없다 우리 집부터 마련하고 애날 생각하자 공공주택 특별공공 꿈 깨셔라 저는 청약제도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를 낳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다기보다 그냥 신혼부부한테 애가 없어도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거주지가 마련되고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애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고 몇 년 안에 안 낳으면 뺐는 걸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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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는 걸로 뺐는 걸로 뺐는 걸로 결혼도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 준비가 안 돼서 결혼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결혼 준비가 뭐야 그럼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헝가리는 이렇게 안 돼요 일단 신혼부부가 있으면 대출을 해준대 애가 하나 낳을 때마다 까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네요 셋 나면 거의 많이 까주고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는 아이를 낳아야 우선권이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래서 이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기셔라 그럼 아이 낳은 지 만 2년 48개월 이내에 승부 봐야지 그거 끝나고 나면 내 하나 더 낳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고 만약에 신혼부부 특공 애가 없다 애가 없으면 이제 도전을 해볼게 생애 최초 특공 나 처음 집 샀어 이거 9시 넘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배워보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리 부부 모두 집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는데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이 있으면 그거는 무주택으로 쳐요 지분 상속 근데 내가 외아들이야 그래서 100% 상속받은 적이 있어 지금은 처분했지만 이거는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지분만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괜찮고 처분했어도 괜찮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면서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600만 원 이상 돈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혼인 중이거나 혼인 중이 아니라도 미혼 자녀가 있으면 해당이 되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아파트는 아예 특별공급을 못 넣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추천제와 가점제가 나뉩니다 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그런데 이 아파트는 100% 추첨제입니다 아니 100% 가점제입니다 이런 아파트는 1인 가구는 못 나요 그리고 단독 세대인 경우에는 혼자 산다 결혼 안 했다 그럼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결국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뭐냐 결혼한 사람만 넣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네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단독 세대주인데 30세 미만이다 나는 소득세 5년 동안 납부한 적이 없다 하면 이것도 가능성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럼 취업한 지 5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야 되는 겁니다 1인 가구는 뭐 저기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한데 이거 물량 자체가 뭐 없으니까 이게 그 아 뭐 누구 저기 뭐야 단독 가구는 차별하냐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넣은 건데 네 물량이 많지 않아요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단독 세대가 60제곱미터 청약을 받았어요 자 특별공급은 우리 세대에서 아 이 짓도 이제 바뀌었구나 내 평생 한 번입니다 이 카드를 한 번 쓰면 못 써요 생애 최초니까 생애 최초 말고 모든 특별공급의 카드는 아 아 특공은 하나 특공은 평생 한 번이에요 예 이거 미혼으로 넣었다가 당첨된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특공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려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특별공급 당첨됐던 전과가 사라집니다 이번에 바뀐 게 그거예요 바뀌었고 어쨌든 이 카드를 여기에 쓰는 것도 그 통장이 사라져버리니까 과연 이걸 넣겠느냐 나중에 결혼해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 가야지 조금 더 큰 걸로 하면 되지 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신생아 우선공급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 우선공급하고 경쟁 시에는 추첨이다 뺑뺑이다 뺑뺑이 물량이 있고 근데 어쨌든 1단계는 신생아 우선공급이니까 15% 물량 그리고 또 떨어진 사람이 다음에 넘어가면 5% 합쳐서 20%죠 최초인데 아내나 남편은 그분의 생애는 최초 아닌 거 인정 나는 생애 최초니까 내가 넣으면 안 돼 부부이면 안 돼 잠시만요 헷갈리는 게 이번에 또 바뀐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넣을 수 있어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결혼할 사람인데 연좌제가 있냐 전과는 인정 전과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어 다만 연좌제가 있냐 결혼할 상대방이 예전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 그 사실을 알고 난 결혼했어요 그럼 나는 생애 최초 특검은 못 넣는 거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질문은 이해했는데 제가 지금 헷갈려요 이번에 바뀐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장인의 좌익 이력도 대통령 선거에서 괜찮은 나라에서 왜 이걸 연좌제로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 결혼하는 순간 그 세대에서는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 그럼 우리 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못 넣고 생애초특별공급도 못 내는데 그 이력은 없애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이차 바뀔 예정이에요 바뀔 예정인데 아 생애초특별공급은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걸로 아 이거 지금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쥐 날 것 같아 자 요렇고요 다자녀 특공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생애초특별공급은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 되고 뺑뺑이에 맡기자 운에 맡기자 하시는 분들일 거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신혼부부인데 애가 둘이야 그러면 이제 다자녀라는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내렸기 때문에 다자녀 특공도 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공급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넣을 수 있는데 다자녀로 넣을 거야 생애초트로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배점표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 나한테 더 유리한 걸 넣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배점표가 미성년 자녀 수가 몇 명이냐 에 따라서 점수 영유아가 그중에 또 몇 명이냐 그리고 세대가 몇 명 정도 되냐 또 무주택 기간이 어딨냐 그리고 여기 하나 붙는 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몇 년 되느냐 요게 하나가 붙어 있어요 앞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24회 이상만 납입하면 3점 만점이었는데 이건 10년 이상 납입하면 그 밑에 1, 2, 3, 4, 5가 아니라 그냥 5점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다자녀 특공의 경우에는 네 다자녀 특공의 경우에는 그래서 점수를 계산해 봤을 때 아 이거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한 두 명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점수가 좀 높을 것 같다 그럼 이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유택 기간 10년 이상 네 사실 신생아 특공 신생아 점수를 이렇게 더 주면서 오히려 특별공급 해당하시는 신혼부부 자녀가신 신혼부부분들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훨씬 많아졌어요 다자녀 특공이면 그냥 자녀순으로 잘라야지 해줘야 되는데 왜 다자녀 특공인데 다자녀 이게 말하는 3지 이상입니까 다자녀는 2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2, 3 자녀가 2이든 3이든 4이든 5이든 6이든 아무 차별 없죠 아니요 차별 있죠 여기 미성년 자녀 수가 2이면 25점 3이면 35점 이 프로님은 35점 그리고 안 대표님은 2이죠 25점 아 저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약에 그런데 점수가 같은 사람이 60점인 사람이 100세대 뽑는데 120세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뽑느냐 하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다음이 청약 넣는 사람의 나이가 어린 사람 젊은 사람 아 늙은 사람 죄송합니다 다자녀 특공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 사라는 압력이네요 돈 못 모아서 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 못 사면 당신은 루저다라는 얘기네 아이아이아이아 다자녀 특공에서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가점 주잖아요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저 가점이 없으면 어떻게 당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이분들이 힘들 테니까 우선권을 주자라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저라고 하면 영유아 자녀 수가 얘가 영유아일 때만 가능하다는 아니요 이건 플러스 점수입니다 플러스 점수 다 플러스 점수 받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왜 화를 흘리고 보세요 영유아 자녀 수가 있는 경우 훨씬 유리하네요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자녀가 지금 안 대표님이 안 되신 이유도 영유아가 아니잖아요 중학생이에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집 못 샀으면 뒤로 가세요 라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다자녀인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면 아닙니다 다자녀지만 그럼 특별공급 넣어볼까 라고 하는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어떤 분들은 에이 이거 내팽개쳐버려 돈 납입하지마 하시는 게 갈리죠 자녀는 많은데 다자녀로는 하기 어렵다 어려우면 이제 이미 이 영유아가 넘어가면 그렇죠 넘어가면 영유아이신 분들이 우선되니까 다자녀 특공공급의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 이거 해도 되나 저기서 싹 가져가겠지 해도 되나 해도 됩니다 이거 짧게만 할게요 특별공급 가능성이 있는 게 딱 하나 이제 남아있어요 노부모 부양특공 노부모 부양특공 노부모 부양을 하면 그 가족 그 부양가족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카운트는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도 없고 제가 사실은 청약에 당첨된 게 노부모 부양특공이거든요 노부모 부양특공은 65세 부모님을 3년 연속 모셔야 됩니다 청약을 넣은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연속 전입이 같은 세대에서 같이 모시고 산다 그러면 자격 기준이 주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뽑냐 일단 자격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한 1. 몇 대면 늘 이래요 그런데 대세 나는 건 가능하지만 부모를 3년 모시는 건 거의 어렵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심지어 노부모 부양특공 공급의 조건은 부모님이 60세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당연히 60세는 넘어갔겠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님이 네 그런데 이때 주택으로 안 치는 주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소형저가 주택 공시가 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 이것도 이제 상향되고 뭐 할 예정인데 그건 예정은 지우시고 바뀌면은 그때 따로 알려드려도 이렇게 주택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시골에 집이 한 채 있으신 부모님 없는 거로 쳐준다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 저건 시골에 피해가야 되는데 거의 저랑 같이 살아요 3년 동안 그래서 모시고 살면 이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죠 무장했는지 아니면 주소만 전입해놨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다 주소만 전입하겠네 그 청문회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위장전입 그게 무슨 공무원만 안되면 되지 그러니까 무주택 부모님이 있으시면 되는 거네요 네 무주택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도전해볼 만한데 3년 동안 같이 거주를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같이 전입만 해놓으면 되고 아 그건 그걸 가릴 방법이 없으면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이제 대상이 많이 되면 여기서 또 갈릴 거 아니에요 갈릴 때 민용주택은 가점제 그대로 적용한다 뽑을 때 가점제 그대로 적용하고 공공주택은 순차제 그대로 적용한다 청약통장에 납입금은 많은 사람 그래서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까 라고 했는데 앞서 그런 거 쭉 안 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라도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25만 원씩이라도 넣으세요 그나마 이게 경쟁률이 좀 낮은 거니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노부모 부양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왜 경쟁률이 낮아요 제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 자기 주사에 전입시키는 게 뭐가 어렵죠 부모님이 집이 있으신 분들 집이 있는 분이 많으니까 무주택 부모님들이 그렇게 귀해요 그런가 봐요 그래도 부모 세대는 집이 있는 분들이 더 많긴 많죠 그리고 이 부모님의 집이 있는지는 아빠 명의로 다 돼 있고 엄마만 집이 없어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부모는 한몸입니다 이때는 어머니만 모시고 살아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 다 털어서 그런 거니까 위장전입 다 걸린답니다 통신사 이용교육 기록 조회하고 일단 안 되죠 모시고 살아야 부모님 명의에 전화기 하나 개통해서 집에다 갖다 놔 그런 거 제발 좀 뭘 그렇게 갖게 부모님 명의에 쿠팡 계좌를 집을 몇 개씩 판단하면서 배달시키고 진짜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정말 다행인 겁니다 준법정신이 있으셔서 말로만 저러시지 그런 걸 안 하시는 거 보면 이런 구멍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처럼 메꿔야 한다 전반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이나 전부 다 아이가 2년 미만 매우 젊은데 그렇죠 애가 초등학교 안 들어갔거나 2살 미만이니까 매우 젊은 신혼부부인데 집 살 돈은 있어 그만큼 돈은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 아닐 가능성은 꽤 있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 부여하니까 굳이 맞벌이도 필요 없고 돈 많이 벌 필요도 없어 그런 분들이 주로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돈이 없어서 맞벌이를 오래오래 했어야 돼서 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못 샀으면 다자녀이기도 하고 신혼부부일 수도 있는데 뒤로 밀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째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제도를 그렇게 만들건 저렇게 만들건 난 기본적으로 좀 알아먹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고 복잡한데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내가 그러면 가능성 없구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주택청약종합조축 9월 달부터 25만 원 넣으실 생각 하지 마시고 깨실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갓구는 계시되 갓구는 계시되 그냥 돈 모아서 구주택에 도전을 하시는 게 그리고 청약주택이라는 게 장점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신축 하나는 좀 싸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으면 싸지도 않고요 아 공공도?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죠 공공은 그런데 그럼 결국은 뭐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공공주택 아닌 민용주택은 싸다는 메리트도 없다 얼마나 싸요 공공주택은 주변 가격보다? 보통 70% 뭐 여기 80% 이게 수준에 따라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도 달라지긴 하는데 20% 싸다? 네 20% 정도라고 보시면 그 메리트가 공공주택에만 있으니 여러분 20%는 3년 만에 오릅니다 그냥 3년 기다려서 이거 당첨되길 바라지 말고 돈 있으시면 3년 전인 지금 사시면 똔또입니다 네 동행이죠? 네 강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되지도 않을 청약에 목숨 걸면서 청약통장에 돈 납입하고 무주택 지위라는 그걸 유지하느라 집 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시고 쓸데없이 3인 가족 25만 원씩 다 넣지 마시고 제대로 된 주택 마련 계획을 세우셔라 그럼 청약통장이 의외로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요지라면 정리해봅시다 그래도 청약통장을 유지하거나 지금이라도 만들어도 되는 것만 한 번 더 정리해주세요 지역이 지방지역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이 아닌 분들은 경쟁 치열하지 않은 건 그래도 미분양이 안 나더라도 여기는 아까 주택청약종합조축으로 납입하는 걸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은 갖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깨지는 마시고 지역별 예치금만 있으면 되니까 갖고는 계시고 나중에 뭘 하게 될지 모르잖아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앞서 보신 대로 다자녀 특공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깨지는 마시고 갖고는 계셔야 일단 갖고는 있어보자 기간만 채우면 되니까 금액을 더 넣을 건 없으니 특히나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 그것도 공고일 이전까지만 넣으면 되는 공고일까지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굳이 미리 돈 넣으실 필요 없다 여기는 넣는 순간 못 빼는 돈이니 그래서 9월부터는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갖고만 계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넣어도 더 넣을 필요가 있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25만원씩 25만원씩 더 넣을 필요가 있는 곳들은 수도권 지역에 그냥 일반 공급으로 비벼볼 만한 곳 혹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경쟁이 생긴 경우에 나비 우선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으니까 그거는 꾸준하게 내셔라 그 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돈 더 넣을 필요는 없다 최소 기준만 충족을 하면 우울해졌네요 소득기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집이 돈이 있어야 집을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신혼부부가 고소득이라는 게 과연 돈 많은 분들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뭐 그런 뜻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뜻은 아닌 가능성이 높죠 지금 내가 열심히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집을 살 수 있겠다 싶은 분은 월급이 얼마든 그냥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소득이니 저소득이니 따져봐야 의미 없죠 그게 결국은 부모님이 주셨건 아니면 저축을 어떻게 했건 집 살 돈은 있어요 하는 정도라면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그게 월급이 300만원인 분과 600만원인 분이 뭐 그렇게 차이 있겠습니까 제 말이요 이건 그냥 소득은 따지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을 좀 줄여야 되는 분이 있으시면 언더스탠딩의 지원을 일단 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월급 적게 드리는 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일은 많이 시킬 거잖아요 확 드려드리겠습니다 앙병이 높던데요 확 드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다 배운 겁니까? 한 번 더 해야 돼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개념만 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바뀔 거니까 시간 지나면 또 바뀌겠죠 정부 바뀌면 또 바뀔까요? 정부 안 바뀌어도 자주 바뀌어요 안 바뀌어도 자주 바뀌니까 지금 개념은 이런 특별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신혼부부라고 해가지고 다 받을 수는 없구나 그런 큰 틀만 이해를 해두시고 가능하면 도전하시고 아니면 빨리 포기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끝내요 이젠 포기해야 될까나 끝내요 이젠이라고 지금 PD팀이 힘들어 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 김현수 선생님 오시니까 그냥 좋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유연하게 그러면서 적절히 분노도 자극시키고 정보도 주고 그렇지 허탈하게도 만들면서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야 왜 이렇게 뛰어있어 뭐죠? 자 소장님 할 때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청약통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청약통장 장인 김현우 소장님한테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진짜 정국민 이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나 이번에 청약통장 때 되게 많이 물어볼까 진짜 모르겠더라고 야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뭐가 불편해 누가 뭐가 복잡하대 이게 한 10배는 복잡하구만 다섯 번은 물어본 것 같아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파트 청약하고 애들 대학 보낸 분들은 진짜 그냥 명예 박사하고 좋아 이렇게 할 거면 고등학교 때 수능에 넣어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면 수능에 넣어 수능 문제로 이거 수능 넣으면 안 돼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옵니다 아니 지금 PD집이 저거 끝내요 막 각자의 조건을 맞추고 다음 다섯 명 중에 청약 당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아가 시험에 넣어 차라리 공부라도 제대로 하게 이거 뭡니까 이게 영희는 청약통장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혼 전에 이런 이력이 있었다 다음 중 영희와 결혼했을 때 가장 청약통장 확률이 높은 남자는 1번 철수 진짜 어렵겠다 시골에 집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철수 알겠습니다 김현수 소장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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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